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이거를 지금 이제 다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선거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문제고 국가적으로는 흥망이 달린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이 있으시면 오늘 좋은 다큐멘터리를 하나 소개드릴 테니까 하나 메모하셨다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다큐멘터리인데 나치점에서 이스라엘 근국까지 얼마 전에 나온 겁니다. 이 베스트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데서 나온 아주 잘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플랍 나치점 투 더 클리에이션 오브 이스라엘 이런 건데 한 1시간 48분 정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참 잘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독일에서 시작된 그런 소위 학살 이런 부분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가난한 땅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랍인들의 갈등 이것을 감독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참 이스라엘 근국의 초기 지도자들 벤 구리온입니까 초대 총리죠.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참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하나 돋보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는 구약에서 여러분들 말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유대인들의 땅이었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팔레스타인들인 아랍 민족이 갖고 있던 땅이었는데 그거를 여러분 결국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무능함 때문에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빼앗겨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쟁이나 이런 데 패배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영토가 유대인한테 넘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역사라는 거지 결국은 뭐 약육강식의 역사니까 그런 부분도 엿볼 수가 있는데 저는 참 여러분들 이 사건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30대 여러분들 아주 젊은 그런 연구자로 있을 때부터 두 가지 문제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체제의 변화 체제의 변혁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런 두 번째는 젊은 나를 저를 관통했던 그런 화두가 뭔가 하니까 체제가 변하거나 체제가 변혁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 그 화두가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제에 관해서 글도 많이 쓰고 재단 법인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런 체제가 변하고 체제의 변혁이 일어날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달리 관심이 많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져온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도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사람은 운명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젊은 날부터 가졌던 그런 관심의 폭이나 관심의 대상이 60대가 돼서 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 문제를 저는 홍길동이 되냐 임격증이 되냐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의 체제가 변혁하거나 변하는 걸로 보고 그 국가의 체제가 변하거나 변혁될 때 보통 개인이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게 다른 유튜브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큐멘터리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 국가 지도자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1933년도에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나치가 독일에서 이런 권력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서서히 조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피크가 되던 해가 1938년 39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박탈하거나 유대인들이 하는 상점 같은 걸 약탈하거나 유리창을 깨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 유럽으로 이제 학대되기 시작한 것이 1939년도 9월 여러분들 폴란드 진공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 유럽에 이제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런 최종 해결책이 시달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흥미롭게 본 것은 젊은 날 가졌던 여러분들 그런 관심입니다. 어떤 관심인고 하니까 나치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목줄을 죄어올 때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야기예요. 가장이.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폴란드를 진공하고 헝가리를 진공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텔을 만든 공동창업자인 앤드류 글로버. 지금은 돌아가셨죠.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을 1990년대 초반에 냈지 않습니까 앤드류 글로버. 큰 불을 축적하고 나중에는 많은 병이 걸려 가지고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려다 돌아가신 분. 앤드류 글로버가 헝가리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치가 여러분들 진공을 해 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이 양 뭐죠 이분 누굽니까 앤드류 글로버는 헝가리 의거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가 작은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을 내리잖아요. 자식을 뭡니까 그냥 스위스로 도피를 시켜가 스위스에서 영어를 잘하니까 앤드류 글로버가 뭐죠 할머니하고 외삼촌이 사는 뉴욕으로 뭐죠 이민을 가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을 이루지 않습니까 소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짧은 동유럽의 여러분들 봄이 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독일에 의한 유대인의 학살도 경험했는데 딱 보니까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마 20대였을 겁니다. 앤드류 글로버는 그런데 앤드류 글로버가 나중에 회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반지 같은 폐물을 팔아 가지고 자기한테 영어 교육을 시켜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는 헝가리를 떠나기가 너무나 싫었는데 아버지 결정을 해 가지고 헝가리를 그냥 떠나도록 만든 것이 자기가 살아남고 이렇게 성공하게 된 큰 요인이었다. 그게 체제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 가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에서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앤드류 글로버가 그냥 공산치하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김영석 교수님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지금 정정하게 그렇게 다니지만 김영석 교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8성이 경고하게 되기 전에 이 체제에서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세월은 없지만 항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체제의 변화나 체제의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회는 여전히 좌우 대립이 격렬하고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체제가 뭡니까 뒤집어 엎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게 뭡니까 이제 총칼 썰지 않고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수 있는 프로전도 많을 겁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다큐멘터리의 여러 이름들 개인이 소개가 됩니다. 아주 인상적인 한 분은 아주 성공한 그런 분이셨는데 아들은 이 땅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갓 개론해가지고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될 테니까 우리가 떠나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가 말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립니까 내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보니까 독일 국민들은 시빌라이즈된 피플 개화된 민족 개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한 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딱 가치인 거 아닙니까 전 여러분 가족이 다 개시탑에 여러분 끌려가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판단 왜 젊은 날부터 그렇게 여러분 체제가 변역될 때 그거는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제가 반응했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인데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30대에 가졌던 화두가 지금도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30대에 이름도 체제 변화가 개인에게 주는 충격이나 개인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리적인 독일 민족이 군중의 함물대가 어떻게 미쳐가는 걸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각을 그런 체제가 변액되는 순간에 위험을 감지한 가장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제가 여러분 잘 아는 한 분은 80대 분이시고 여기 내려오셔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지주였습니다. 그때 내린 판단이 그거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살았는데 김일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못 살겠냐 어려움은 금세 갈 것이다. 그 판단 때문에 이런 못 넘어오고 뭡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른만 단신으로 와 가지고 천에 고아가 돼버리고 가족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 죽었던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나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던 누구십니까 그 글을 잘 쓰시고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판단을 가장들이 잘 내렸던 거죠.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물이 베를린에 살았던 엘라 와일러란 분입니다. 이분이죠. 여성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사진이 몇 장 남았던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아주 안정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938년도에 떠나거든요. 1938년도에 여러분들 독일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더 여러분들 가혹한 박해가 주어지고 많이 끌고 가게 됐습니다. 베를린에 살았던 엘라 와일러 씨거든요. 엘라 와일러 씨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개론을 해 가지고 개론을 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이 두 명을 낳고 이렇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테라비브에 계시는 모양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나와 이분이 그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엘라 와일러 씨의 아버지가 이분입니다. 아버지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1938년도에 그러니까 엘라 와일러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60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독일을 떠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가장이 그때 머물렀으면 죽는 거죠 다. 이런 사례가 다큐멘터리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분 사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엘라 와일러 베를린에서 상당히 이름 정착을 하고 산림 기반이 있었는데 나치가 여러분들 시가전을 벌이고 하는 걸 보면서 시위를 하고 길거리를 행진하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버지인데 엘라 와일러 씨의 아버지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독일을 떠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멘트가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분은 6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튜브나 다른 논평을 하시는 그런 칼럼니스트하고 달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0년 30대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아주 초기에 여러분들 연구자로부터 출발할 때 항상 화두가 체제의 변화 체제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 국가는 어떻게 되는가 체제의 변화와 체제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 그 체제 하에 머무는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체제의 변혁이 일어났을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주제를 항상 염두에 두었고 책도 썼지만 이후에 여러분들 한참 글을 많이 읽을 때도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이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본 거죠. 어제 본 다큐멘터리도 나치의 여러분들 위협이 점점 강화가 될 때 34년 35년 36년 37년 때 베를린이나 아니면 유럽의 이름 거주했던 그런 유대인 가장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그냥 그 가족 전부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돼버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체제의 변화나 체제의 변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판단이 맞을지 아니면 별 문제가 아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맞을지는 이제 시간이 가르쳐주겠죠. 시간이 분명히 가르쳐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여러분들 세상이라는 것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그 책임을 지는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결국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선택을 잘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냥 스포일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선거부정 문제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제 최종적인 그런 완성품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소위 선거부정을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이게 거의 문건으로 선관위주도 선거범죄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가를 실정적으로 이렇게 다 정리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3주 전부터 공병호TV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김동주 박사 한국인이 쓴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닷가